2020년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손흥민이 맨유전에서 2골 1도움을 했습니다. 자 손흥민 맨유전 2골 1도움 폭발 난리 났습니다. 캥거루까지 쭉 뜯고 막 응원한다고 난리 났습니다. 캥거루가 좀 놀래 자빠지고 있습니다. 손흥민 2골 1도움 폭발 캥거루가 좀 춤을 추고 난리 났습니다. 오늘내일 우리가 기다리던 맨유전 맨체스터와의 경기에서 2골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내일 우리 손흥민 선수가 맨유전에 나오나 안나오나 기다렸는데 그죠 스포라디 스포라디 드문드문한 산발적인 돌발성의 자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아나오네일 아나오네일 우리말로 오늘내일입니다. 오늘내일 그죠 아나오네일 환경도 말투로 그냥 환경도 말투로 아나오네일 입니다. 간도 지방에 살던 그죠 우리 고구르 땅에 살던 가끔 때때로 자 역시 오늘도 나바오 사전을 좀 보겠습니다. 나바오 코드 토커스 딕셔너리 어깨걸어 총 어깨걸어 총 뭐 지금 뭐 앞에 총 지금 어중떠쥐 급하게 막 소집되는 바람에 지금 2차 세계대전에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지금은 공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저희보다 고구려인들 얼굴을 이렇게 딱 보면은 만주 몽골 우리 고구려인들 다 얼굴이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뭐 메가더고 이수식에 꽂고 있고 손 딱 놓고 지금 공기가 바짝 들어가지 다 우리 옆집에서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동네 그 저 좀 북한사람 같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 우리 고구려인들입니다 고구려인 코드 토커스 US 마린 컵스 별로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얇은 코드 토커스 너무나 많은 단어가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뭐 코드 토커스 뭐 뭐 암호 뭐라고 하는데 암호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우리가 이거 이런 식으로 다 해석해 내지 않습니까 지직된다 뾰족한 모습 돼지 뭐 이런거지 날다 띠다 자 오늘 내일 나우 앤 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스파레딧 스파레딧 아나호네일 아나호네일 이거 뭐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이거 최 근래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년 400년 뭐 요 안쪽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뭐 그 누굽니까 스페인의 뭐 뭐 신대륙 그 무슨 신대륙을 뭐 발견합니까 신대륙은 무슨 신대륙은 구대륙이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역사도 새로 바꿔야 됩니다 무슨 신대륙 사람들이 이렇게 멀쩡한 이런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신대륙 발견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해야 되냐고요 신대륙 발견 무슨 신대륙 발견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 코리아 딕셔너리 코리안 딕셔너리 한국 한국어 사전에도 오늘 내일 다 잊지 않습니까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now and then now or 내일 환경도 말투입니다